5번째 세트 주요 장면, 전태양과 조병세 선수의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초반의 전략과 멀티태스킹을 보면 다른 선수가 이걸 어떻게 따라갈까? 속도에서 따라갈 수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경기 보면 좀 강한 표현이긴 합니다. 이런 경기 배틀레이에서 상대방을 만나고 싶죠. 전화번호를 일단 물어보고 싶을 정도의 플레이. 일단 우리 얼굴 보고 얘기 좀 하자.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그렇죠. 너무 잘하니까. 일단 무조건 이거는 상대방을 메펙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배틀레상에서는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확보된 시야가 별로 없는데 마치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는 것처럼 병력들이 가거든요. 그렇죠. 정말 전태양 선수가 메펙스럽게 플레이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확실히 이번 경기에서 박성균 선수의 딜을 이어서 전태양 선수가 승리를 했는데 위메이드 테란의 그런 전략성, 초반 전략 굉장히 좋았죠. 그런 부분이 많이 발전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전태양 선수의 플레이가 사실 굉장히 위험한 플레이예요. 본인의 자원을 많이 가져가고 난 다음에 센터를 빼앗깁니다. 센터가 견고해요. 결국 한시 지역을 계속해서 견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인데 이런 플레이를 선택을 한다는 거. 유리해졌다가 도로 불리해지는 상황이 나오는데 전태양 선수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장기전 가면 조병사 선수가 이기거든요. 200에 서로 차면 조병사 선수가 이기는 건데 그렇게 놔두질 않았습니다. 이 벌처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지역을 장악하면 보통은 그걸 밀어내고 견제 이런 느낌이거나 나한테 견제하면서 중앙지역을 밀어내는 이런 형식인데 견제 가면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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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을 갉아먹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플레이. 전태양 선수 얼굴 보면 그런 느낌이 아닌데 굉장히 사실 위험한 남자예요. 전태양은. 그럼요. 그런 플레이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내니까 뭐 할 말이 없죠. 완전 다 좋아요. 얼굴 보고 이게 없기 위험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천진단파나 얼굴을 하고 플레이는 아축제 지독하죠. 네. 굉장합니다. 너무 잘했어요 이번 경기요. 굉장히 요즘 베이글러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이 선수는 베이리페이스에 굉장히 위험한 남자예요. 그렇죠. 정말 마성의 그런 플레이가 나왔고요. 이렇게 되면서 계속 조병사 선수는 불리한데 내가 이거 이길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이 경기 중간에 계속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경기가 패배하게 됐죠. 말씀하셨죠. 심지어는 그런 중간에 그런 장면들이 만약 골렷들의 배치라든지 하면 골렷들이 상대편의 레이스들을 많이 떨궈주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아래쪽도 견제 들어가고 병력들을 많이 잡아주고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조병사 선수도 그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높였는데 오른쪽으로 파고드는 이 드랍십들의 움직임들을 전혀 막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전태영 선수가 이 맵에서 확실히 경력이 많다는 거 경험이 많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맵에 최적화된 플레이를 했고 조병사 선수는 좀 경험이 부족했다는 그런 플레이가 드러났어요. 그렇죠. 조병사 선수가 굉장히 잘한 부분은 뚝심있게 버텼다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병사 선수를 응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왜 한시에 병력을 두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기실 거예요. 그런데 한시에 두지 않은 이유는 계속해서 흔들다 보니까 흔들면서 테란히 하는 플레이가 뭐냐. 센터를 치고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센터에서의 병력을 최대한 둬서 막기만 하면 한시까지 가고 결국 자신의 승리. 이렇게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치고 나올 타이밍에 센터를 치고 나오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상대의 수행. 전태양 선수의 득해요. 완전 빠져버렸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격투기에도 화려한 건 안년에 펀쳐나 집어넣는 게 KO인데 가장 당하는 선수가 뼈아픈 건 복부샷이거든요. 그렇죠. 데미지가 쌓입니다. 지금 데미지만 쌓여놓고 빠집니다. 중앙지역에서 한 방에 날려버리면 화려하게 쭉쭉 미는 그런 게 아니라 데미지만이 빕니다. 계속 중앙에 조금씩 조금씩 때리고 때리고 때려서 상대표를 지치게 만드는 조병사가 지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전태양에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힘을 못 빼요. 중앙지역에요. 권투를 비유를 해주셨는데 권투와 이종격투기에서도 로우킥과 미들킥을 다수 때려주면서 상대방이 가드를 하기 힘들게 만들어준 뒤에 카운터를 날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상대가 아픈 곳을 끊임없이 노리는 플레이가 정말 좋았습니다. 네. 지금도 그런 노림플레이들이 또 나왔죠. 그렇죠. 몸 쪽에 들어가는 펀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또 레이스와 벌처 막 선방이야 다 따로 놀아요. 레이스 따로 여기 벌처 따로 한시 벌처 따로. 저희가 보고 있으면 다 컨트롤하잖아요. 이야 진짜 무식무시한 정말 파르파르 산 새싹의 그런 느낌. 이게 정말 나이가 어려서 그런가요. 빨라도 너무 빠르네요. 그렇습니다. 새싹이 이렇게 무서울 수는 없는데. 그렇죠. 이미 새싹 수준은 아닙니다. 네. 전팡 선수들도 조정선을 잡은 이런 모습은 이런 귀여운 외모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외모하고 완전 잘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짜 날카나운 경기 운영. 정말 놀랄만한 그런 좋은 경기였어요. 네. 전팡 선수가 조정선을 잡아주면서 3대2로 역전을 성공한 복수입니다. 그러면서 경기를 여섯 번째 세트로 넘어갑니다. 경기를 마무리시키기 위해서 복수 선정한 카드는 또다시 테란 전상우 선수입니다. 네. 전상우 선수. 앞서서도 이 선수도 팬들이 굉장히 많이 응원하고 있는 선수고요. 박성균 선수와 전태양 선수의 연이은 승리. 테란 라인이 이만큼 자유롭기 때문에 자신도 잘하고 싶고 이기고 싶을 거예요. 이번 관계에서 꼭 승리를 거둬야 하는 입장입니다. 네. 전상우 선수. 이제 네 번째 승리 스코어를 눈에 앞두고 등장을 했고요. CJN도 쓰는 것을 저장에 대해서 진영화를 내밀었습니다. 네. 진영화 선수. 오늘 CJN 세트에서 프로토스 라인이 프로토스 라인만 승리를 거뒀죠. 그리고 이제 프로토스 3총사 중에 가장 또 오랫동안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가 나왔기 때문에 팀 내에서는 정말 진영화. 진영화 선수 나왔습니다. 믿어볼까 하죠. 믿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진영화가 팀 내에 공헌한 여러 가지 운증인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나 위너스 리그에서 보여준 이기고 활약도. 근데 눈부셨거든요. 이번에도 팀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보여줄지 보겠습니다. 전상우 선수와 진영화의 여섯 번째 세트입니다. 모로.'' eousness MViosa의 여섯 번째 트라인먼트 Cebu goodbye.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연달아 세 번째 등장한 대략이 되겠습니다 전상욱 선수 여섯 번째 세트 전상욱이 등장했습니다 자 이어서 대각선 다섯 씁니다 프로토스 진영화 선수 팀 내에서 20승째를 찍고 16.1%의 팀 공원도 앞서 등장한 장윤철, 이경룸 선수 굉장히 철한 팀 내에서의 다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곰 참 곰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파파곰이 시작이었죠 원조가 바로 오늘 있습니다 CJ 엔토스의 코치인 이재훈의 코치가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고요 진영화 선수 역시 전체적인 느낌 또 이 전상욱 선수가 원래 CJ 엔토스 소속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솥밥을 오래 먹었던 경험도 있었죠 네 예전에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이러면 딱 올리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제 하나는 분가를 냈고요 전상욱 선수 이번 정규 시즌에선 3.3배 데프 토스 전의 정규 시즌 전정을 보여줍니다 아 예 전상욱 선수가 지금은 물론 전태양 박성균 선수에게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과거에 이 선수가 솔직히 이 선수가 잘하고 있을 때 전태양 박성균 선수는 솔직히 안중에도 없었거든요 예 그 정도로 이 선수가 과거에는 정말 한때 날렸던 선수인데 지금 굉장히 그만큼 잘해줘야 되는 분발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자신도 잘하고 싶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CJ 엔토스가 3명의 프로토스로 인해서 힘을 보여줬다면 폭스도 그렇게 3명의 테란이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전상욱 선수가 조금만 더 승인을 쌓게 되면요 그렇습니다 테란라인 또 삼총사가 또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진영화 선수 참 이 과감한 판단인 게 원래 전상욱 선수가 초반 노림술을 잘 띄우는 그런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게이트 더블 넥서스를 선택을 했고 위치도 대각선 초반에 걱정은 거의 없을 만한 아주 기분 좋은 상황입니다 네 선대편을 보지 않으면서 진영화 선수 게이트에 없이 앞마당을 얻어내고요 자 전상욱 선수는 일단 베럭스를 건설합니다 게이스 없이 자연스럽게 본인도 역시 베럭 이후에 앞마당의 코멘스 센터 건설 전상욱 이 정도라면은 전상욱 선수도 어느 정도 할 만해요 전상욱 선수의 마인드 자체가 상대 기질을 정찰해서 보면서 맞춰가겠다는 게 아니라 나 할 것만 하겠다라는 그런 마인드거든요 네 그런 스타일을 과거에 김정민 해설이 말씀해주셨듯이 CJ 엔투스 소속이었던 점을 이용해서 그 스타일에 맞게 또 노게이트 더블 넥서스를 가는 모습 양 선수 다 조금은 좋은 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진영화 선수는 일단 상대방의 베럭 더블을 보게 되면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평화는 얻죠 아 초반에 공격할 가질 수가 전혀 없구나 오히려 이렇게 되면 그래도 프로토스 입장에서 기본적인 것은 노게이트 더블 넥서스를 하게 되면 상대의 원배력 더블보다는 오히려 압박을 하면서 경기를 좀 편안하게 이끌 수가 있거든요 반면에 또 벙커를 지어줘야 하는 전상욱 선수 입장에서는 돈이 좀 아깝죠 자원이 좀 아까울 수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뭐 진영화 선수의 프로브가 위치를 잡지 못하고 정찰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더 전상욱 선수의 벙커는 자연스럽게 건설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진영화 선수가 초반에 게이트웨이를 좀 더 전진해서 질러 찌르기를 했다면 전상욱 선수는 피해를 많이 입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전상욱 선수가 예상했던 대로 질러 찌르기가 오지 않았고 전상욱 선수는 베럭 이후에 앞마당을 최대한 빨리 가져가는 빌드를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벙커를 지어서도 그다지 많이 나쁜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 그리고 독한 게요 전상욱 선수는 원래 정찰 잘 안 하잖아요 이번 경기 보세요 자신의 진영만 보고 있습니다 미니메이션 그냥 어두워요 그냥 볼 생각이 없습니다 어둠을 숨 즐기고 있는 전상욱의 미니메이션 이게 이 시야가 전상욱의 끝이거든요 대박이에요 과거에 전상욱 선수와 팀 내에서 게임을 하면은 정찰을 안 하잖아요 그냥 대놓고 제가 올인을 했어요 올인을 당해요 그 다음 편에 정찰을 해야 되잖아요 정찰을 또 안 해요 그게 그냥 대회에서는 정찰을 안 해도 상대방이 올인을 안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더 부유하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좀 많은 그런 선수입니다 이게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정찰 안 해요 아예 테란의 달인입니다 전상욱 선수 정도의 경력이면 테란의 달인 수준이거든요 개콘에 나와야겠네요 그럼요 경력이 얼마나 됐는데요 지금 보시면 풀오브가 왔고 지금 드라거니 입구에 벙커를 두드리지 않는다 전상욱 선수는 머릿속에 두뇌 회전이 됩니다 아 노게이트 더블X 그럼 드라거니 두드리지 않는 이유는 그거 하나지 이렇게 답을 내릴 수 있는 선수예요 그렇게 답 내리고 안 갔습니다 지금까지도 지금도 정찰 안 해요 설마 스캔 정찰? 예 지금 아카데미 올라갔으니까 제가 생각해도 스캔으로 정찰할 것 같거든요 이야 독하네요 그래도 없으면요 이게 초반에 정찰을 가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득은 테란으로써 끊 커요 상대방이 노게이트 더블X를 상대로 자원으로 맞춰갈 수 있다는 것 일꾼을 쉬지 않고 생산하기 때문에 중구반의 힘이 아주 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스캔은 두방인데 세 군데를 정찰해야 되잖아요 능력 한번 볼까요? 전상욱의 능력? 한번 능력 볼까요 여기서 자 이제 스캔이 완성이 됩니다 컴트에 실제 끝났다 전상욱 과연 스캔도 스캔 뿌리는 게 좀 무서울 텐데요 이게 불안할 텐데요 전상욱 아직도 안 봐요 일단은 예 스캔 아끼나요? 혹시나 모를 다크 템플러나 그런 거에 대비해서 조금 이따 뿌리려고 하는 모습인데 정찰도 아직도 안 했네 그냥 지금 초팩에서 계속 텐트 찍고요 미네랄 400 남으면 그냥 미네랄 멀티에다가 컴밴드 찍고 네 이거 만약에 현장에서 ARS로 전상욱 과연 정찰을 언제 할까요? 그 문자 나왔으면 다 틀렸겠네요 그렇죠 아직도 안 합니다 진짜 대박이네요 진짜 안 합니다 그리고 이 끈은 한 번도 안 찍고 있어요 그밖에 자원전으로 이기겠다는 거죠 이제 출발했는데 이제 7시로 찍은 것 같죠? 전상욱 선수 진영화 선수는 3 넥서스까지 가져가면서 아주 맘 놓고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어 왜냐 전상욱 선수가 자신의 기질을 보지 못했다란 말이에요 상대가 내 기질을 못 봤는데 설마 러쉬를 오겠어? 야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상욱 선수는 안 보고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정찰이 정찰하지 않고 최대한 미네랄을 빠르게 모았기 때문에 엇박자 타이밍 메디감기에 붙여서 탱크를 호위해 주고 그렇죠 지금 속옷발자 찍었었거든요 많이 나고 자 7시로 SCB 보내고 거기가 아니면 그냥 갑니다 대각선으로 그냥 가나요? 지금 위치도 모르기 때문에 센터에서 일단 한 번 멈춰가지고 스캐너를 지금 뿌렸어요 한 시에 없다 확인됐죠 이제 대각선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전상욱 어떻게 이런 감을 가졌죠? 그리고 옥저버려 잡기 위해서 야 이거 한 번은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스템팩 업그레이드까지 만약 한다면 진짜 대박인 거고요 자 올라갑니다 진영화 너무 빨리 도망쳐 탱크만 살아있으면 결국은 태란이 이겨요 네 대박 전략 진짜 야 그냥 가나요? 진영화한테 만팔나 얻고 있었거든요 야 이렇게 큰 하나 전상욱 상태란의 힘을 고여줍니까 복습 요즘 어린 친구들 말대로 말 그대로 정말 쩝니다 네 기가 막혀요 대박이에요 아 다리를 남겨놓고 전상욱 선수가 한 번에 왔습니다 야 멀티도 알고 있어요 여기서 반나게 되면 미달아 멀티 쪽으로 가면 언덕 깨고 싸우기 때문에 태란이 훨씬 좋죠 그렇죠 아 그나마 들자면 드라군들이 드라군들에서 버티고 있거든요 뭐야 야 그러면서 여기에 야 여기 S7 보내기면 커멘스터 턱 엄청난 플레이네요 야 전상욱 이건 무슨 플레인가요 전상욱 진짜 대박이네요 CG 모드 야 이러면은 진영화가 고위공이 다져놨던 것이 완전 가락 없네요 예 전략에 정말 전략에 어떤 건지 보여줍니다 판단해야죠 전상욱 지금 예 이거를 이 발전 포기하고 정면을 칠 것이냐 아니면 이걸 잡아먹을 것이냐인데 야 명시의 두 번 뒤 어 이건 막아도 손해져 그라바도 철툴 내놓고 안쪽에서 진력 다 놓고 이제 달려갑니다 야 그리고 이건 태란이 진짜 싸움도 잘했어요 야 이 선수가 날아야 못 들어가냅니다 진영화 야 이거 복수 전상욱 예 정말 전략의 끝이에요 전략의 끝 그 정도의 수준 이게 별거 아닐게 단순 정참 안 한 것처럼 평가될 수도 있지만 이 자원 관리, 공식 투멀티 이게 정말 이게 어디 야 이건 달리지 못 해야겠네요 전상욱 제가 과거에 최근 STS와의 경기에서 김윤준 선수와 경기를 할 때 전상욱 선수의 빌드만 따라해도 반은 먹고 들어가도 좋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이 선수의 빌드는 정말 탁월합니다 아 결국 6시 날리고 나머지 배들은 정리가 됐습니다만 일꾼들이 뭐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있고요 네 그리고 벌처 1개 살아서 일꾼 잡고요 지금 또 10시 적에 11시 적에 민날랑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 보면은 아 7시 적 의심 잘 못하죠 야 SCV까지 보내서 활성화도 시켰어요 아 급한 마음에 뒤로 뺐는데 이 벌처 신났죠 벌써 7킬 아 지금 CJN 선수 대위기 상황에 몰렸습니다 진영화 선수 정말 큰일 났어요 네 전상욱 선수 이거 벌처 보고 있지는 않았는데 뭐 알아서 잡아주고요 그냥 술술 원한대로 경기가 그냥 다 풀리고 있어요 자 이제 게이트웨이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진영화 선수의 병력들이 위로 갑니다 그렇죠 진영화 선수 역시 여기서 좀 많이 압박하고 얻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11시 앞마다 미네랄몰티를 보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 이 정도면 한시몰티와 동시투몰티로 이길 수 있다 이런 잘못된 그 오류죠 네 그런 생각을 진영화 선수는 가진단 말이죠 그 사이에 7시 몰티 아 본체 몰티 아니에요 이 타이밍 이거 지셔? 진영화에 위험하죠 그리고 위쪽으로 가는데 위쪽으로 오르면 잘 나아야죠 잘 나아야죠 이거 괜찮습니다 잘 나아야 돼요 잊고 나가야죠 진영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탱크 탱크 네 반쪽으로 아래쪽으로 찔러가 오우 진영화 예 과거에 또 최근에 김은주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예 이런 양상이었거든요 정말 유비한 상황에서 이런 허무한 러시에 밀렸던 적이 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정말 잘 떨궈주면서 뚫었고요 아 굉장히 허무하게 그냥 한바이 뚫리네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포기할 단계가 아니에요 일곱시에 몰래 확장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 여기서 막아주기만 하고 코맨드 센터만 살린다라면은 어 준영화 선수도 아 내가 이겼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막아줄까요 자 아슬아슬에 막아주기라도 해도 이제 전상홈은 불안은 있습니다 예 일단 이쪽 지역 이쪽 지역 이쪽 지역은 결국 올라가면서 다 막아줬습니다 네 그 전상홈 선수가 사실 불량은 아니에요 일곱시 맑기가 들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11시 멀티의 커맨드 잠깐 들었다가 빼면 되고요 7시 멀티만 지금 알게 되면 야 이거 진짜 이러한 경기도 이길 수 있겠는데요 자 K2A는 엄청나게 들려놨거든요 여기는 뛰어왔습니다 이러면 진영화 선수 머릿속에서는 확실하게 승기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아 제가 이게 약간 불안 요소로 존재하고 있던 부분이었는데 확실히 이 전상우 선수가 조금 뭔가 상황을 잘 만들어놓고 끝 마무리를 잘 못하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이 멀티태스킹이 좀 떨어졌다 떨어졌다 이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동시다발적으로 어디 어디 전투를 관리하는 능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상황이 몇 번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 이번 경기 그래도 커맨드 다 살아있고요 상황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네 진영화가 7시를 위해서 만약에 감과하게 된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전상우 선수는 바로 앞 지역의 스캔을 뿌려보면서 진영화 선수의 병력의 위치에 한번 파악을 해봤고요 그리고 진영화 선수의 프루가 이동을 하는데요 그냥 무난하게 6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상욱 선수의 세 번째 미네랄 멀티 지역에 피해를 줌으로써 진영화 선수는 자신이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하이템플러 내기를 생산했어요 만약에 저 하이템플러가 할루시네이션을 쓰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왜 7시 몰래 확장 돌아가면서 더 이상하게 밀리는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까지 진영화 선수의 머릿속에는 그런 상황들이 전혀 없거든요 일단 템플러는 상황도 좋고 그래서 이후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셔틀 드랍을 통해서 이득을 가져가고 멀티 개수가 자신의 판단 하에는 두 개 차이란 말이죠 결국 6시 멀티가 완성되면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하구나 템플러 들어가서 승리 구치자 이 정도의 생각이 현재로서는 가장 옳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드랍을 만들어내기 위해 진영화 선수 셔틀 생산 잘했죠 하이템플러 나온 지가 꽤 됐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뿌려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부딪이를 태웠죠 셔틀에 하이템플러가 동시에 탄 게 아니라 셔틀이 한 마리씩 한 마리씩 태웠잖아요 이거는 미리 시프트로 하이템프로를 눌러서 태운 거예요 한 마리씩 일일이 그래서 저렇게 태운 모습이고요 중앙지역으로 한번 이동을 합니다 아래쪽 벌차가 두드러지고 있고요 중앙지역 그렇죠 이렇게 센터 지역을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포르토스 입장에서는 7시 기적을 더더욱 잘 안 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셔틀 드랍을 통해서 1군의 점을 모든 걸 다 말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진영화 선수는 이 한 마루 끝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듯 보입니다 이 뒤에 병역도 많고 아미터도 됐고요 이 정도면 뚫어볼 만한 벌차가 빠졌으니까요 그렇죠 벌차가 없기 때문에 약간 전상욱의 이 판단이 어떻게 작용할까요? 글쎄 별로 진짜 좋아요 전상욱 선수의 플레이가요 마인메살 지금 다 돼 있어야 됩니다 네 엄청난 선방을 해야 돼요 지금 이 타임이 네 지금 벌차 마인메살 다 박아야 돼요 지금 뒤쪽에 발업된 진룹들이 다가오게 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마인메살 왜 매설하지 않죠? 그 전에 갑니다 아래쪽으로 이동합니다 아래쪽으로 이동합니다 아래쪽으로 이동합니다 다이루스 자 우쪽이 여자가 두박 뒷점 더 있으면 아니면 싸움스톱이 계속 터지거든요 마주도 많아요 스톱은 이거는 밀렸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스톱 많거든요 자 전상욱 선수 내 얘기를 충분히 봤습니다 천맨전수였다면 또 강제정하고 빠짐은 되고요 6시 지역은 파괴했고 지금 1시 지역이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 조금 아쉽네요 자 이쪽 지역을 일단 파괴시킵니다 전상욱 선수는 미네랄멀티하는 커맨드 다시 지어주면 아직도 상황에 할만합니다. 아직도 일곱 씨를 모르니까요. 일곱 씨를 앞마당까지만 지을 플레이는 아니겠죠?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냥 대놓고 먹겠다. 그런 모습이에요. 일곱 씨를 아예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먹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전상욱 선수. 팩토리 숫자를 보면 의심해 볼만하거든요. 분명히 지금 이 경기는 진영화 선수 입장에서는 방심할 만한 상황이에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팬들에게 나 진영화가 어떤 선수인가 보여주자. 이런 경기의 이마는 그러한 태도도 나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일곱 씨멀티만 정찰하면 아예 그냥 그럴 수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가지 계산할 수 있는 수가 상대표 본진 지역에 떠 있는 게 없었었는데 그것들이 이 팩토리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단순히 아무것도 먹는 게 없는데 팩토리가 늘어나고 심지어 돌아간다면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게 본의 아니게 전상욱 선수의 일곱 씨 멀티가 잘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진영화 선수가 공격하면 좁죠? 전상욱 선수가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출 안 하는 거에 대해서도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못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방금 전에 벌초 6시 넥사스를 깨고 갔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일곱 씨를 지금 멀티하는 것은 굉장히 좀 피곤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겠구나. 그래서 생각을 바꿔버렸죠. 그냥 편안하게. 원래 그냥 장악하고 있는 동쪽 라인을 그냥 긋자. 그런 판단을 해버렸는데 그게 좀 섣부른 판단이 돼버렸습니다. 왜냐? 테란은 지금까지 병력 손해만 봤지만 결국 테란 역시 자원이 넉넉해서 이미 200을 채울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상욱 7시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병력들이 서서히 중앙적으로 나갑니다. KTOA와 스타게이트를 틀리고 있는 진영화. 아직까지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큰일 나거든요. 게다가 지금 0-1업에서 멈췄는데 테란은 0-2업 방 1업입니다. 중앙에서 잘못 붙어서 진영화의 병력 한 번이라도 날아가게 된다면 크거든요. 12시 지키고 있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마인메사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벌저 나오는 것마다 마인메사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야 이거... 만약에... 이거 만약에 리콜을 생각하면... 근데 9시를 경유해서 본질 리콜하면 정말 아슬아슬하게 못 보면서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아 이거 시야가 아슬하게 안다겠는데요? 못 봐요. 안 보이거든요. 그나마 리파이너리도 없으니까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어. 지나갔어요. 이제 여긴데 리콜을 어떻게 하죠 리콜? 리콜 전상욱은 어떻게 생각하죠? 몰라도 좋을 순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병력 빼기가 어려운 게 소수병력받게... 어 빌리박받아 다 흐를 수 있습니다. 예! 생각보다 빨리 확인했어요 지금. 저 깊이 들어갔습니다. 리콜 뺐어요? 일단 병력 뺐습니다. 진영! 이건 막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어 잘 싸워요 저. 정상황으로 태어났네요. 스톰 조심해야 돼요! 아아악! 야 이거 업그레이드를 이제 지져버린가요? 야! 병력을 뺐는데 그 스톰 안하였으면 그냥 지영화 본질까지 하는 병력인데요. 그렇죠. 전상우 선수가 이거 멀티 패스킹이 상대적으로 좀 아쉽네요. 아, 그거만 하셨으면 한 번에 진출할 수 있는 병력이거든요. 이건 막을 수 있고. 그렇죠. 아, 진영호 선수가 이런 플레이를 해주면서 한시 라인 쪽으로 멀티가 만약에 없었더라면은 전상우 선수 그래도 버틸 수 있는데 지금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이런 피해가 누적되면은 한시 멀티가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자, 후속 병력들이 뒤로 다시 돌아오면서 이 골드의 병력들을 걷어내 주는데 아, 지금 굉장히 소중한 그런 기회를 전상우 선수가 놓쳤습니다. 반면에 진영화는 이스톰이에요. 이스톰으로 많은 걸 해결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드디어 꿈에 그리던 일곱지 정차를 했습니다. 와, 이제. 야, 이제 도착하고 이상한 거죠. 드디어 알았죠. 미네랄 클릭하는 순간 깜짝 놀랄까요, 진영화. 네, 멀티 정차를 알았더니 컴밴드 두 개. 오잉? 네. 어, 이게 못 가. 오잉이라는 입모양인데요. 그렇죠. 지금 미네랄 700 남았어요, 각덩이당. 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을 거예요. 네. 그래도 유리한 건 진영화 선수네요. 자, 이제 바로 알고 병력들을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있거든요, 진영화 선수. 아, 조만간 전상우 선수는 대 이동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예, 병력 오는 순간 LCV 전부 다 빼버리고 커맨드 센터 9시 쪽으로 이동시키겠죠. 자, 병력들을 고쳐겠고요. 그러면서 전상우도 나갑니다. 12시 견제에 아비터 워더 워스 질럿이 나가고요. 네, 화이트 블록 잡아줘요. 화이트 블록 잡아줘요. 아, 이 멀티. 네, 소수의 병력에게 깨지게 되면서 12시 커맨드까지 깨버리고요. 아, 이거 정말 답답한 상황에 전상우 선수입니다. 네, 얼마 병력 없다는 것을 보고 이쪽 지역에 병력들을 보내봤는데요. 아, SCV 대비가 굉장히 많죠? 살려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 걸쳐가 하나도 충분히 막아줬었는데요. 걸쳐도 그냥 어택상만 찍어도 쓸 수 있어요. 굳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아, 지금 같은 데비지가 오니까요. 일단 이쪽 지역 막아줬으면 12시 거쳐서 오는 이 병력들 어떡하죠? 진영화 이병력들. 네, 이제 신났죠, 진영화 선수. 네, 이제는 자신 눈에 다 들어왔습니다. 먼 길 돌아왔습니다만 이병력들이 충분히 현재 전상우기에는 위협적으로 다가갑니다. 공유협, 방위력 업그레이드 초창하고 있고요. 지금은 프로토스에게 키보드에서 Z, D, A 이 세 개의 버튼만 있어도 돼요. 예, 그만큼 질렛 드락은 그리고 아직도 추가시켜주면서 계속 통호전만 해주면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네, 자, 결렬을 이루면서 아, 여유거든요. 진영화, SCV를 올려버리네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 전상우선 그거 6시 결제해주는 것까진 좋은데 아, 글쎄요. 지금 일꾼도 많이 자프고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이제는 좀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진영화 선수는 여기 견제를 당해도 오른쪽을 좀 다 얻어냈거든요. 정원 넘잖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전상욱이 미래, 이 아홉 씨를 지킬 수 있는 병력. 지금 나간 이병력 딜로 해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커버하고 아홉 씨를 커버하고 7시까지 다시 한번 어기 위해선 이병력 딜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 전상욱입니다. 그렇죠, 전상욱 선수가 센터를 아예 그은, 반을 그으면서 수비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센터로 안 오고 아비토로 리콜을 하면 수비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 점이 굉장히 힘든 점이죠. 그리고 지금은요, 아예 7시 멀티를 미끼로 던져야 돼요. 병력 숫자보고 아, 7시 꽤 많이 오는구나. 미끼 던지고 한 시에 가서 동시에 3개 멀티를 밀어버리겠다. 그것 말고는 답이 절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위쪽으로 갑니다, 전상욱 선수. 네, 한 번은 하긴 하네요. 가려면 한 번에 없어야 됩니다. 게이터기가 많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갉아먹으면 나온 병력으로 수비가 됩니다. 이미 7시는 또다시 수복할 수 있는 병력들이 오기가 어렵거든요. 출발한 이, 전상욱의 이 병력이 이쪽으로 한 번에 다 날릴 시간 볼 수 있어요. 공시 세 번씩 닦여야 됩니다. 일단 한 발 있죠. 전상욱 한 발 내드렸습니다. 일단 여기 질러서 시간을 들고 있는데 진영화. 아, 아홉시 지역에도 견제가 왔고요. 진영화 선수가 미네랄 확장과 6시 지역도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최대한 시간만 벌어주게 돼도 전상욱 선수가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견제하면서 다시 한 번 볼일 리콜 드랍도 좋습니다. 자, 아홉시 날아가고 이쪽 지역 리콜. 이뤄내면서 그나마 버티고 있었던 전상욱 선수의 자원 채취 지역들을 조금씩 걷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무거워졌거든요, 어깨가. 전상욱 선수의 출발은 이 병력들. 아예 타이란의 자원 자체를 말려버리겠다는 거고요. 그래도 전상욱 선수가 이머지를 혹시라도 받게 되면 가능성이 있어요. 힘들지만 가능성이 조금 남는 겁니다. 자, 이거를 버티면서 좀 해줘야 됩니다. 병력들이 이렇게 나눠서 오는 이 병력들이요. 전상욱 병력들 얼마나 생산될까요? 이쪽, 일단은 병력들 생산되기 전에 빨리 올라가서 한실을 걷어내야 되는 전상욱이고요. 네, 그래도 힘드네요. 이제 자원이 다 떨어졌습니다, 전상욱 선수. 이 지역을 어떻게든 수비만 할 수 있었더라면 지상군의 업그레이드가 잘 되어있기 때문에 좀 더 버틸만한 그런 여지가 있었을 텐데 그런 틈을 주지 않는 진영화 선수의 플레이가 좋네요. 진영화, 이제 다음 단계 준비합니다. 아, 케리어. 케리어가 전장했습니다. 이쪽이 좀 오랫동안 버틴 이유가 있었네요. 이건 여유입니다, 이제는. 이 케리어는 정말 여유가 있다. 이런 것을 상대방에게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진짜 CJ 엔투스의 3명의 프로토스 3종사 나올 때마다 서로 경쟁하는데 그 경쟁이 너무나도 좀 아름답게 보일 정도로 나오는 선수마다 이기네요. 그렇습니다,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화 선수의 캐리어의 저 느낌은 공격하는 인터센터의 느낌이 아니거든요. 아, 이쪽 그냥 내주더라도 뭐 C뿔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파종하는 느낌이에요, 승리를 위한 파종. 그럼 여기는 자, 그리고 12시 밀렸고 한심 내줘더라도 전상욱 선수 7시나라고 9시나라고 더 이상 돌릴 수 있을 만한 자원이 남아있지 않거든요, 전상욱. 아, 전상욱 선수는 왜 이리 토스전에서 이런 좀 아쉬운 경기가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는 죄가 더 아쉬워요. 상황을 잘 만드는데 그 중간 단계에서 뭔가 되게 이게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정말 소프트웨어를 깔았는데 뭔가 잘못 깔려서 자꾸 또 오류가 생기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계속해서 지난번의 경기였었죠. 네, 그 프로토스와 경기할 때도 입구 쪽 거의 다 조여놓고 빠져나오는 드라군에 그냥 경기 허무하게 지금 경기도 있고, 이번 경기도 그렇고요. 전체적인 판을 다 잘 짜놓고 경기를 상대방에게 내주는 그런 경기가 자꾸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전상욱 선수도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병력이 남아있는 한 포기할 리가 없죠. 어쨌든 캐리어에 진영화 선수가 자원을 쏟았기 때문에 자, 그 자원만 어떻게 만들어주면은 어, 요거만 또 부용지물로 만들어주면은 전상욱도 할만하다는 생각을 하겠죠. 네, 아, 그런데 자원이 넉넉한 프로토스는 넉넉히 없죠. 지상군과 그냥 캐리어로 어택 찍고 들어가도 이거는 테란이 아쉽게도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 이병력들, 전상욱의 이병력들이 지켜내지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요. 아, 전상욱 선수 정말 아쉽습니다. 아, 올라갑니다. 진영화, 진영화. 진영화. 아, 전상욱 선수. 아, 정말 아쉽네요. 초반에 자신이 원하던 그런 상황. 모든 것이 다 맞았어요. 그냥 생각한대로 경기가 슬슬 풀려나갔는데 단 한 번의 그 판단 빅스. 아, 그로 인해서 경기를 패배해버렸습니다. 아, 초반에 간 전상욱 선수. 굉장히 신선한 움직임으로 초반에 장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영화의 그 이후의 움직임들을 손이 못 쫓아갔습니다. 머리는 굉장한데요. 그렇습니다. 아마 가장 안타까운 건 역시나 전상욱 선수 본인이겠죠. 분명히 넥서스를 깨버리면서 이 경기 내가 원하는 대로 잡겠다. 정말 모든 게 감정적인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허무하게 정면이 뚫렸고 상대방이 좀 욱해서 오는 러쉬를 야외상을 하고 건물 배치와 스파이더마인의 직전함 배치. 이러한 부분들. 터렛이 입구적이 있으면 저게 저걸 해야죠. 셔틀이 애초에 못 떨어지게 해요. 유리한데요. 그렇습니다. 아, 뭐 전상욱 선수. 하얀 캔버스에 그림을 부상하는 능력들은 걷자뿐만 아니라 더 나아진 모습이 나옵니다만 붓이 안 쓰러집니다. 머릿속에 그려진 그림을 손으로 그릴 수가 없습니다. 전상욱이 그런 아쉬움 때문에 결국 이 연기를 내줘 말았거든요. 결국 CJN2C의 추격을 허용했습니다. 3대3이 됐습니다. 전상욱 선수 정말 아쉽고요. CJN2C는 결국 3대3 애결까지 만들었고요. 하지만 마지막 맵이 심피해 능선이라는 점에서는 양 팀의 그런 엔트리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어디 보면 CJN2C는 자랑하는 프로포스지만 승리를 얻었습니다. 세 명이 승리를 얻었고 폭스는 새로운 프로토스 희망인 주성욱 선수 그리고 테라 2명, 곽성균, 전태양이 승리를 얻었거든요. 그러면서 격기는 에이스 결정전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폭스와 CJN2C의 선택, 이제 마지막 오늘 한 개의 선택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1경기에서 패배를 막았던 정말 그 뼈아픈 패배를 맡았죠. 그 신인에게. 그 신상욱 선수가 과연 애결에 나올지. 그리고 위메에 대해서는 위메에 대해서의 에이스 전태양 선수가 애결을 나와서 팀의 승리를 겨냥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움직임만 봐서는 사실 폭스는 전태양뿐만 아니라 박성균도 날이 섰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좀 맵이 심피해 능선이라서 사실 테란이 나오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도 박성균 선수의 최근 기량, 전반적인 전태양 선수의 기량 이러면 테란을 한번 내보는 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력은요. 씨제앤도스. 포로톡스가 좋은 맵에서 포로톡스도 준비하는데 과연 테란을 내놓을지 이런 부분도 좀 기대해볼 만한 소개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활약도를 보여줬던 분명히 폭스에게 테란 박성균 전태양은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맵의 전반적인 흐름상 테란을 쉽게 꺼내기는 좀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폭스와 씨제앤도스. 이제 각각 자랑하는 종족들이 굉장히 좀 많아졌는데. 진짜 내미는 그 카드들. 눈에 보이지만 좀 다른 것들이 나오기에는 서로를 또 낚아칠 수 있을 만한 스마이핑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양 팀의 그런 또 엔트리에 대한 굉장히 중요도를 두는 팀이기 때문에. 이게 불렁치 피해 능선이 프로토스가 강한 맵이에요. 하지만 그런 점을 또 역경해가지고 그런 예상 외의 종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에이스 결전전이거든요. 네. 자, 그 에이스 결전전. 양 팀의 그 카드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폭스.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박세정 선수. 박세정 선수? 아, 박세정이 나오네요. 예, 한 연기를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예, 이런 상황이 나오면 의외의 상황이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음으로써 오히려 보람에서 없게끔 만들겠다는 것 같은데요. 야, 완전히 생각 외계 카드. 박세정을 선택했습니다. 폭스. 박세정 선수의 선택은 뭘까요? 박세정 예상치 못한 카드입니다, 사실은? 예, 그렇다라는 거예요. 시리엔토스에서 예상할 수 있는 카드 이경민. 아, 이경민. 이경민 선수. 이야, 이경민. 폭스, 폭스였습니다. 심필은 선. 예, 양 팀 다 어느 정도 전공법으로 가네요. 예, 양 팀의 최고로 프로토스전을 잘하는 그런 프로토스를 내보냈어요. 왜냐, 박세정 선수가 최근 전적은 공식전 성적 1승 9패로 좋지는 않지만 1라운드에 이 선수가 프로토스전에서 굉장한 성적을 냈었거든요. 예, 그만큼 어느 정도 프로토스전에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 그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뭔가 되지 않습니다. 승리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그 오늘 일권에서도 박성균, 전세양, 조성욱이 일권에서도 그런 것들을 승리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카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박세정 분명히 뭔가 준비했기 때문에 굉장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장수리의 신피의 등산에서 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